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언서를 살펴봅니다 무슨 책을 이번 달 동안 읽으셨습니까? 바로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그 전에는 요수와 사사기 이렇게 읽고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읽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금 방금 읊었던 이 책들은 무슨 책이다? 무슨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다? 기관점으로 신명기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관점 신명기 관점은 무슨 관점입니까? 쫄딱 망한 관점 이스라엘이 멸망한 관점으로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서 요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을 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독하면서 두 달 동안 통독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물론 짜잘구리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유튜브에도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역사 콘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좀 간혹 다셔요 아니 뭐 한국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지구 반대편인 이스라엘 역사냐 그거는 윤리적이고 혈통적인 차원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분을 받아가지고 쭉 대표적인 의미로 서술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누구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서사는 우리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쭉 봤습니다 쭉 봤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586년에 남녀다의 멸망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 멸망되고 폐망하고 소멸하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났어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불치병이 걸려있는 죄악이라는, 범죄라는, 폐역이라는, 반역이라는 불치병이 걸려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술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뻗어있는 상태, 이제 넘어져있는 상태 이제 누군가 일으켜주길 기다려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그 긴 이스라엘 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언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사실은 성경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호세하서로 넘어가게 될 건데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이 왕국의 역사 안에서 기록된 예언서를 가리켜서 왕국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한 토막 끊고 포로기로 넘어가기 전에 왕국 역사 안에서 기록되었고 활동되었던 예언서를 먼저 통독하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 넘어가서 포로기 역사서를 읽고 그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앞에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 포로기 역사서를 읽고 포로기 예언서를 또 다시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이야기가 이렇게 대충 정리가 통독이 대충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먼저 왕국 역사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자 그런데 왕국 역사서는 왕국 역사서는 그러니까 예언서는 왕국 예언서는 예언서는 주전 8세기경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근데 사실 예언자들의 활동은 8세기 예언서 그러니까 호세야, 아무스, 요나, 이사야 이렇게 쭉 나올 텐데 호세야가 제일 먼저 앞에 시작되는데 그 앞에 앞에는 그럼 예언자들이 없었냐 있었죠 우리가 11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주전 9세기 거의 9세기 초반에 오무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무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그중에 아합 왕이 바흘 숭배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이 아합이 활동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바흘 전쟁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흘 끝장을 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야가 책이 있는 게 아니죠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얘는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에 있는 책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비문서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서예언자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8세기 예언사들인데 호세아, 아머스, 요나, 이사야, 미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요 예언자들이 시대별로, 연대기별로 그런데 이 8세기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었던 당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시리아의 침략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리아 침략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의 활동이 쭉 이어지는데 이걸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예언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리아 침략 1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오무리 왕조 얘기했죠 오무리 오무리 짝짝, 조무리 조무리 짝짝 그리고 그 중간에 아합 이야기가 있었고 아합을 끝장 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예후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1개서에 보면 예후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문을 절단을 내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북방에 못 살게 굴었던 이방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다메색을 수도로 한 아람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9세기 중반, 850년 예후 이후부터는 저 멀리 메스포타미아에 있는 메스포타미아의 동쪽에, 저기 극동 동쪽에 메스포타미아에 있는 아시리아가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서쪽으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조공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9세기 중반부터 아시리아 침략 1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아시리아도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시리아 위쪽에 있는 우라루트라고 하는 산지족도 있어요 산지족들이 침략을 해와서 아시리아도 공경에 처하게 되고 60년 대 암흑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시리아 애들도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돌렸어 누가 한숨 돌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잠깐의 번영의 시기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거 예언자를 보내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디만 보냈냐면 북이스라엘만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보냈냐면 호세아와 아무스를 보냅니다 왜 하필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세기 말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8세기 중반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무스를 하나님께서 쭉쭉 보내시면서 너희들 곧 지금 번영의 시기인 것 같지? 평화의 시기인 것 같지? 너희들 잠깐의 평화일 뿐이야 잠깐의 변형일 뿐이야 이제 곧 퇴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들 회귀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자 두 명을 보냈는데 호세아와 아무스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해서 요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다 보내냐면 아시리아에 보내요 그래서 이방민족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시리아는 왜 보낼까요? 걔네들이 우라루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걔네들 또 마음이 지금 고난에 차해가지고 부들부들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들 또 회귀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는 게 요나서인데 이게 같은 시기의 예언서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또 모르셨죠 이런 얘기? 이런 걸 여러분들 알고 호세아, 아무스, 요나 이렇게 읽어가시면 틀림없이 구슬이 깨지는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회귀를 안 했죠 회귀를 안 했으니까 망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시리아를 들어서 가난지역을 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티글라필레셋 성경 이름으로 불 불이라고 적혀있는 티글라필레셋이 740년부터 쳐들기 시작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722년 전으로 남유다에 활동했던 왕이, 두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사람의 활동과 두 사람이 통치와 관련되어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이사야가 여러분 신약에서 10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예언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언서가 다음 달에 읽을 이사야가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서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언제 기록되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통치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주제의 말씀을 정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호세야 북이스라엘의 호세야와 아모스 두 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이 두 사람은 사이좋게 하나씩의 메시지를 분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은 뭘까요? 언약이죠 얘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신해산 언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지 마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얘네들은 신해산 언약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고 얘네들은 약속의 땅에 적각고리 흐르는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추방당하는 거고 그게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암호수를 보내서는 공평과 정의의 삶 계명을 지키는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누에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래도 단순히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시리아까지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게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달에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이사야는 너무너무 큰 책이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건처럼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나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죠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분류되는데 두 개로 딱 쪼개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나눌 수가 있듯이 이사야의 말씀을 두 개로 딱 쪼개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구조가 외우고 20장 1장부터 30장 구약 39 신약 27 그렇듯이 자 그런데 앞에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핵심 주제는 뭐냐면 막 개구수 주구주왕창 심판 이스라엘 너희는 남유다 너희는 경고한다 심판당한다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예언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나옵니다 13장부터 끝까지 해서 35장까지인가 쭉 이어서 열방에 대한 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다 호출해가면서 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세계 통치자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이제 66장까지 나머지 반은 또 계속 시원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정말 성경 66권처럼 딱 66장 그리고 딱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그렇게 해서 구약 39 신약 27 그리고 여기는 구약은 굉장히 좀 심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런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 지금 서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하면 B1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고대 동방 전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대 동방 전역을 최초 통일한 아시리아 침략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며 우상을 버리고 원약에 신실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였다 최초 통일한 아시리아 침략 시대에 감사합니다.